영혼 6 얘기 좀 정리해 드리고 원래 이제 이런 신학책도 마지막에 삼위일체론이 나와요 오늘은 삼위일체로 끝내는 걸로 저도 그래서 가장 난해하고 어렵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도 얘기하는 사람도 자신 없고 듣는 사람도 사실 이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세히 물으면 신뢰고 근데 오늘 제가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이거는 무슨 논문 이런 데 기반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다 틀려요 각각의 입장 차이를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일단 영혼 6을 기독교 이런 개념을 잡으려면요 삼위일체를 따지든 뭘 따지든 여러분 영혼 6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고 들어가자고 영혼과 6 2분설이 있고 영혼 6 3분설이 있는데 둘 다 타당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는 영이 혼을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영혼 이렇게 불러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영이 혼까지 아우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의 독자성이 좀 강조될 때도 있고 성경도 보면 문맥 따라 다양해요 그러니까 3분설말이 맞다, 2분설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문맥 따라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3분설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경우에는 혼 개념보다는 영 개념인데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실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래서 영 그러면 이 영을 지금 카톨릭에서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를 인정해서 써요 카톨릭에서는 참나 그러면 지금 불교에서 불성 얘기할 때 주로 쓰는데 힌두교에서 아트만 근데 지금 참나 우리 영을 말합니다 여기가 양심의 자리고 여기가 직관의 자리에요 근데 평소 여러분 양심 잘 작동하는지 의문이고 직관 저런 가끔 있지 이런 그 얘기 뭐냐 여러분의 영이 죽은 영이라는 얘기에요 기독교식으로 죽은 영 상태가 그래요 죽었다가 아예 지금 작동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 영이 있나 싶은 자리에요 내 혼은 느끼죠 혼은 뭐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게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의지 마음의 어떤 끌림입니다 뭘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감정 이건 감정이고 좋고 싫고 의지는요 지성 옳다 그르다 지성이 판단하면 의지가 추구하고 아니면 의지가 회피하려고 하고 감정은 좋아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고 또 슬프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돌아가는데 구분을 하죠 이게 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육은요 우리 육체고요 영혼육을 이 정도 구분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이나 조선선비 이런 얘기 강의하거나 책 낼 때요 대학의 원리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먼저 밝히자 그래서 양심을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우리 혼 차원에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해가지고요 지성 의지 감정이죠 지정의라고 일반적으로 써서 이렇게 썼지만 순서상 먼저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욕을 하게 되고 좋다 싫다가 이제 선명해집니다 불쾌하다 행복하다 여러가지 느낌들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 그리고 육체차원에서 수신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여기까지가 영혼육이 쭉 다 설명되는 겁니다 유교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도 예전 어른들이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선진들이 영혼육 가지고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이 참나다 그러면 성령과는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이제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부터 이 영을요 지성소 혼을 성소 이 육체는 뜰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뜰 가운데 성소 또 안쪽에 이제 지성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소만 해도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인간의 영혼육을 상령 그러니까 삼분설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 자체가 이해가 더 쉽죠 육체의 영역 더 내밀한 혼의 영역 더 근원적으로 하느님과 바로 만나는 영역 그 지성소에서만 예전에 모세가 요가 만났듯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 하느님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영이 사실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 자리에서 성령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영혼육하고 영혼육에서 영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하나인데 내 입장에서 보면 영이에요 내 영혼의 핵이니까 내 존재 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 핵이 하느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내 입장에선 영이에요 그래서 나의 양심 나의 직관이 다 거기서 출발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양심과 직관을 의식적으로 못 느끼고 살아가신다는 건 죽은 영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하늘이 있으니까 신호가 나긴 나는데 가끔 가끔 느끼시죠 거기서 올라오는 신호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아니니까 죽은 영이고요 성령이 강림한다 유대인들은 성령이 강림한다고 생각해요 강림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각성한다는 거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이에요 여러분 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 전 상태가 뭐겠어요 그 견성 전에 내가 참나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몰라요 불성이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영이라고 해서 진짜 죽어서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나한테 의식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런데 견성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알죠 성령이 강림하는 순간 불성은 불교는 안에서 찾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유대교에서는 밖에서 기독교에서도 밖에서 비둘기처럼 강림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강림했건 안에서 찾았건 찾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불 들어왔죠 그러면 내 영까지 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실 성령과 영은 자 여러분이 영이 있는데 혼의 뿌리인 영이 있는데 의식이 잘 안 되죠 죽은 상태죠 자 성령 강림을 해요 그러면 성령과 영이 결국 함께 돌아가요 사실은 구분 자체가 별 실익은 없습니다 언어로는 구분하는데 내 안에 내 영혼의 뿌리라는 측면에서는 영 성령 하느님이란 측면에서는 성령 근데 들어가보면 내 안에 뿌리에 사실은 성령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래 원주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령과 영을 성령이 각성됐는데 영과 성령을 구분한다는 건 아주 미세한 이런 분별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함께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입장 차이라고 내 입장에서는 영이고 그게 하느님이란 측면에서는 성령이고 근데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이 영이 각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간의 죄성으로 살다가 인간의 영이 성령이 강림할 때 인간의 영도 각성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이 양심도 하고 하느님하고 소통해요 다른 말로는 성령이 강림해서 양심도 하고 하느님하고 소통해요 이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저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하는 걸 좋아하시면 구분해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함께 내가 이 혼이 혼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줍니다 이때 성령과 영은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이견이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하고 똑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바로 있다고 하기 뭐하니까 영으로 해서 거쳐서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자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영에서 우리가 영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요 왜? 하나님도 영이에요 예수님이 증언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영도 못 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카톨릭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하면서 성부랑 이 성령을 영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인격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느님한테 자꾸 인격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 그런 시도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부 성령은 영이고 우리 존재의 뿔이고 근원이에요 이 정도만 아십니다 그분이 인격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려고 해요 안 그러면 2단이다 그러더라고요 2단이고 3단이고 간에 인격이야 인격이면 데리고 와 보세요 말도 아닌 소리죠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인격처럼 작용하는 거네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인간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령한테 인격을 부여하겠다는 거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주를 낳은 자리가 인격이겠어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분들이 소설 쓰시는 거예요 왜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를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인격이어야 뭐 하소연도 하고 내 아픈 사정도 알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은 더 고차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한테 양심에서 자명한 신호를 보내주죠 그럼 나한테 하라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라 사실은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무의식을 통해서 이게 수신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거긴 신격입니다 신격 성부와 성령은 그냥 신성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우리한테도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사람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분명한데도 신통치가 않죠 죽어있다고 근데 불 들어오면 성령이 강림하면 신통해져요 어? 그러면 영이 신통해진 거야? 성령이 들어와서 신통해진 거야 결국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신통해져요 그럼 여기서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성령과 영을 사실 함께 돌아가요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내 입장에서는 영 하늘의 측면에서 동전의 앞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한 영이 우리 존재의 뿔이라는 측면에서는 영이고 하느님의 신성이라는 그 면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자가 중요해지는 게요 하나님은 영이고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영으로 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하라 영과 진리가 한 세트인 거는 성령과 진리가 한 세트죠 우리가 결국 우리 영이 그대로 진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이 영 상태 이 영을 영어로 I am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여러분 존재의 I am 여러분이 존재하면 I am 상태에 도달하실 수 있죠 그 여러분 영이에요 참나의 현전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그러면 성령이고 성부랑 어떻게 되냐 성령과 성부랑 성부 성령도 I am이에요 똑같아요 영이에요 영이란 점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영이랑 사람들이 지금 I am 상태로 존재하시면 이게 하느님이라고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영을 깨달으시면요 그 영을 통해서 성부 성령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인데 여러분의 영이라는 측면에서만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그래서 갇혀지는데 아까 바올 말처럼 성령이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한 거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견이 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가르쳐 준다 나의 존재를 일깨워 주는 거죠 내가 누구냐 우주의 고아인 줄 알았더니 하느님의 자녀다 영의 작용이니까요 우리의 혼이라는 게 혼과 육이 결국은 영의 작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뿔이니까 그 뿔이인 영을 얘기할 때는 성령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고요 자 보세요 내 영인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 성령이고 성령은 결국이요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은 결국 누구라고요? 우주의 성부요 우주를 운영하시는 영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내 영에서 시작해서 성령을 만나고 나아가서 그 존재가 성부까지 우주의 아버지 자리인 것 까지 알아야 우리가 불교로 치면 제대로 견성한 거고 성령을 제대로 각성한 거 이해 되시죠? 방언 터지고 예언 나왔다고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고 등에 불 지나갔다고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락 체험하신 거고요 방언 예언은요 이렇게 무의식과 접속하셔서 무의식에 있던 게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그 모든 거는 성령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도둑질도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왜곡시키는 거죠 성령이 숨 쉬게 해 준 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살아 움직이게 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면서도 성령이 계속 도와주죠 이런 표현하면 또 성령이 사람 맞네 인격이네 아파하시네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인간성을 거기다 보태지 마세요 본인 혼자 이렇게 뻥 맞으신 거예요 성령 하느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실 것이다 그냥 본인 기분 내실 땐 좋은데 실상과는 맞지 않아요 성령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 여러분의 영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통하려면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존재해야만 존재하는 게 그대로 예배고 그대로 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놔야 영과 진리 안에 오롯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IM 상태 그게 영과 진리 상태예요 거기에는 진리 아닌 게 없고 순수한 영의 상태 거기서만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앉아서 혼자 궁시렁거리고 있으면 못 만나요 그건 혼의 상태죠 그래서 영인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자기가 상상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무의식으로 만들어서 보고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 하에서 본인이 또 왜곡시켜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수도사들이 하나님이 던지는 빵 부스러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그 빵 부스러기 보지 마라 하나님 자체를 꿰뚫어봐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곧장 들어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지성소로 곧장 들어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배해야지만 진짜 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죠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육체가 성전이고 이 육체가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서 영을 각성한다는 게 얼마나 귀엽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요 결국은 불교 견성이나 이런 이론과 못 만날 게 하나도 없어요 참날을 찾기 때 불교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만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날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해 되시죠 이제 이제 불교랑 싸울 일이 없습니다 스님들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 안에서 본성을 찾겠대 아니요 그 본성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셔도 본성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의 영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다 얘기해 놓으셨죠 그 영은 누굽니까 자기 영이에요 너의 영을 가지고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끼리는 동질이라 그대로 통한다 이거예요 동질만이 동질의 것을 알아봅니다 혼 상태에서는 영을 인격적으로 왜곡시켜요 이게 자꾸 혼이 혼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아 남성 40대 중반의 목소리더라 어떨 때 만나면 또 70노인의 목소리더라 제각각입니다 만난 양반마다 또 딴소리예요 아 나는 내가 만났을 때 수염이 멋지시던데 어 나는 면도 했던데 유대인이던데 서양사람이던데 지금 예수님 그림 다 서양인이죠 아주 전형적인 서양인 그려놓고 이게 다 벌써 상이에요 다 자기가 만든 혼들이 만들어낸 상을 가지고 신을 접근하려고 하니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 안에 답이 다 있다 영혼유기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접근하시라 그래서 참나와 성냥 관계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관상기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자기 안에서 세상에 자기 안의 중심으로 들어가겠다 향심기도 관상기도가 향심기도가 자기 안의 중심으로 향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센터로 향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유대인때부터 내려오던 기본 원리입니다 성전 짓는 원리기도 한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계신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네 안에서 신을 찾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막 쏘고 싶을 때 쏘는 거지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만나자마자 네가 뭘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잘못된 거에요 선배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시 여러분 루터가 카톨릭 반대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안 하고 왜 선배들의 전통을 따르느냐 카톨릭의 전통이라는 건 인간들이 만든 거고 선배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박살 낸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신 교회에다가도 하고 싶어요 왜 목사들이 만든 거 인간들이 만든 전통에 집착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만 하면 그만인 걸 그렇죠 털어내야 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루터가 턴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털어내야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 후대 사람들이 사도들부터 벌써 보태놓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들을 보태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해놓은 어마어마한 전통이 사실은 여러분이 하느님을 아버지를 못 만나게 맡고 있다고 보셔도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많겠죠 지금 나는 왜 제대로 교회 가서 시키는 거 다 했는데 하느님을 못 만났을까? 그럼 지도해 준 분도 못 만나서 그래요 서로 못 만난 거니까 아주 억울할 건 없습니다 같이 못 가는 거 같이 시험 떨어지면 그래도 기분 괜찮아요 혼자 떨어지면 최악입니다 혼자 떨어지면 최악입니다 저도 많이 당해봐서 그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떨어지면 서로 술이라도 한 잔 한데 혼자 떨어지면 축하주 사주면서 속으로 이렇게 슬퍼지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당히 마비된 상태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판을 바꿔보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부터 이제 옆 사람이 내일 나 성령 만났어 하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혹시 들으셨다면 그냥 오늘 밤에 일체를 모른다고 하고 앉아 계시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IM의 현종 상태 나의 영 상태를 먼저 찾아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얘기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참나를 찾겠다고 네가 건방지게 하느님을 찾아야지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라 넌 안돼 아니에요 영은 죄성일 수가 없어요 거기 성령과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심과 직관의 자리 하나님과 하나인 자리에요 겸손하게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